2. 차에 실수 간 거 같은데, 아까 받은 거 그거 실수 안 했지? 종류는 맞아요? 어 맞아 안 탈수수? 일단 탈수수 안 했는 거 같은데? 저거 막내가 안 움직이네 길다 길어 모델이다 모델 안 놨다 다시 무릎 쏘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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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가, 가만히 해! 세빈, 저 버스 시간 때문에 갈게요. 다시 갈게요. 어쩌지 마세요. 이렇게 했겠지? 민기이도 안 가요 안 가? 집 가야지 집 가야죠 드디어 순빈이가 가 아싸 어? 순빈아 나 좀 재워줘 잘 볼게요 안녕히 계십니다 최민이 안녕 수고하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어 뭐야 더 왔다 갔다 해 어디서 찍어 그냥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오세요